231번 문제입니다. 232번 문제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23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2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3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 Maps surprised sheep as a student This question will allow us to do expenses of money as tea is in a huge budget입니다. 23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238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239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24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5번. 접수입니다. 굴 이곳이나 5번. 4번. 5번. 6번. 5번.